그냥 넥파이어스 아이리스 컵이 되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컵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단 팝업업스로 가서 구경을 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횡단보드를 건너려면 이걸 눌러야 돼요. 저 빨간 손이 바뀝니다. 아이콘트로리 역할 드디어 바뀌었네요. 아이스크림 가게도 되게 많아요. 약간 디즈니랜드나 이런데 놀러온 듯한 느낌을 살짝 갖고 있어요. 헬리콥터 여행을 59달러에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짐 라인을 할 수 있나봐요. 스노클 50달러 에스케이프 룸이 있는데요. 포화베이즈 같은 거는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힘들 것 같더라 저건 탈출이 아니라 방금 감금이 될 것 같아서 첫번째 방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한방은 보겠습니다. 세트시키 가격을 물어봤는데 여기로 쭉 따라서 가면 뭐 부기? 부기라는 곳이 있대요. 아까 말한 부기가 여기 16 여기 있고 254까지 왔어요. 가고들입니다. 짐 라인도 가격을 한번 물어볼게요. 들어가서 가격을 한번 물어볼게요. 35달러라고 하네요. 한번 해볼만한 것 같기도 한데 저기서 저쪽까지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 때문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하바워가 뭐하는 곳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왔으니 이제 잠시 끊었다가 일단 바로 가볼게요. 오늘도 하바워 워크를 왔습니다. 혼자 찐따처럼 이러고 다니고 있었다고 사람들이 지금 기분 나쁠까봐 이렇게 돌리고 바람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지 그래 그렇게 찍어야지 허리케 뭐하고 싶다고? 왜? 진짜 재미있어 보이지 않아? 이거 그거 하면 좋아? 저런 걸로 하고 싶다니 애 나 애 아 하나도 위협적이여 보이지 않는 저런 체험을 산불 주고 하는 저 자 돈내고 선풍기 쎄는 아 현실감에 하나도 없는 아니 나는 매도가 좀 흔들리고 이럴 줄 알았는데 어리만에 오셨어요? 그냥 올라올라올라올라 다 된데? 어 근데 이게 왜 올라가? 왜 왜 올라가는 거야? 사진 찍게 만약에 저 사람을 찍는다고 봐봐 그러면 발이 한 이 정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중앙에 있으면 안되고 이 정도에서 끝나야 돼 브로토 찰로 이거 뭐하나 사고 쓰고 다녀? 싫어 나 모자 있어 저거 좀 예쁘다 흰색 패덕 어 그거 귀엽다 해봐 어 완전 귀여운데? 그 어 귀여워 그거 하나 사 기념품으로 얼마야? 아니 지민이 늘 데가 없잖아 34분 매달라서 가래 넌 비싸 아 귀여운데 알겠어 알겠어? 늘 데도 없어 컵 매달아 갑자기 모자를 사주는 동생 갑자기 모자를 사주는 동생 Thank you Thank you 맛있다 Thank you 잃어버리지 마라 커피 쏟지 마라 제일 어려운 커피는 안 쏟을 수 있는데 잃어버리지 마라 내려가면 바다 근처에 갈 수 있어 바다 근처 왜 가는데? 제트스킹이 될까요? 타고 싶어서 구경이라도 좀 한다 면허가 왜 필요하지? 플로리다가 원래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에 그냥 돈 매기는 거야 카약 패들보드 싱글 카약 침 라인이 여기 있 거야 침 라인이 여기 있 거야 침 시피일 거야 어 바로 찾네 내가 꽤 긴데? 아까 눈으로 보기에는 이 그림상 얘네가 늘려놨을 수도 있어 아무것도 없어 헬로우 Hi Here's a map you can take with you Thank you Oh, you need it Oh, voting license? That's for like a driver's license I have a driver's license I have a driver's license Yeah, that's all you need Are you serious? Yeah, you don't need a voting license? You look like you're like some kind of K-pop band You look like you're like some kind of K-pop band He gets that a lot He gets that a lot Do you really? Yeah, he does I believe it So yeah, I've worked for the immigrant So yeah, I've worked for the immigrant Wow, 제트스키에 대한 희망이 다시금 생기고 있어 난 다시 싫어졌다 내가 혹시 몰라가지고 다 가져왔거든 너무 행복해졌어 I don't want to do that I don't want to do that I want to do that Do you want to do that? I don't want to do that I don't want to do that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라 그거는 해보고 싶다 왜냐면 안 해봐 뭐야 일단 안 찍고 왔어 뭐야 제트스키는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차선책으로 패러세일링을 타러 왔어요 에오 목소리 너무 에오 엄청 어려워 아까 몇 표석 앞에서부터 찍으면서 왔는데 이상하게 안 찍혔더라구요 전 했던 말 그대로 반복 중이시네요 우리 앞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시작할 때가 되면 카메라를 다시 켜겠습니다 우와 패러세일링을 떠난다 재밌겠다 출발합니다 웅 웅 골고래 어? 골고래다 뭐야 우와 우와 처음 봐 처음 봐 처음 봐 바다에서 처음 봐 잘 찍어 어? 나 방수팩 펴야 되나? 팔까? 팔까? 가져왔는데 빨리 해 3 1 2 3 2 3 2 2 2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2 2 2 3 2 3 5 마지막 venir 분해 elkaar 우와 부끄럽다 엇드렸어 재밌어 뭐야? 뭐야? 조용하다 이제 와 예쁘다 완전 재밌는데? 뭔가 이 벌룬이 나와야 예쁠 것 같은데? 같이 못 찍어? 이렇게? 와 진짜 고요하다 뭐라고? 진짜 고요하다 그러게? 저 포트가 시끄러웠어가지고 완전 바닥에 뭐 있나 봐봐 돌핀이 보이면서 무서워 난 이런데 뭐가 들어있을까봐 무서워 바다 아래? 어 괴물? 괴물이나 상어나 백상아리 같은 거 상어는 다 있대 플로리다의 상어 같은 거 여기 잘못 들어가면 상어 밥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아 너무 추워 와 너무 추워 잠시만 와 무섭다 날이 좀만 더 맑고 맑고 진짜 예쁘고 재밌었겠다 맑고 바다도 좀 더 맑았으면 바다 속에도 다 보이네 아니 돌핀이 여기 반경산 엄청 멀리 있었는데 아 아 추워 아주 바들바들이다 아니 방수를 그냥 하지 말고 준비가 안 된 걸 알았으면 절대 안 빠질 텐데 옷가가 옷까지 벗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불안해 풍선이야 풍선이야 너 뭐야? 너가 자꾸 풍선이야 풍선이라 하잖아 풍선 막 풍선이야 딱하잖아 아 풍선 아니지 풍선이야 풍선 아깝다 아 풍선이 아니네 열기구도 아니고 왜 원래 소리 들르는 거야 하지마 뭐해 재밌었어? 이게 움직일 때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테라스 엘링을 타고 이제 동생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어 스테이크를 먹어볼까요? 아 아 짜증나 오빠 진짜? 응 비프 쪽에 있다고 했는데 제 가치 속이거든요 하하하하 하이 맥 바이어 아이리쉬 펍에 갈 거예요 진짜 찍기 싫다 친구들한테 허락을 받고 다시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아 아 근데 여기 찍어도 잘 안 나오겠다 아 근데 여기 찍어도 잘 안 나오겠다 많이 많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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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료 못 참고 또 뭘 샀어? 체코 체코 체코출 IPA 장난감 오빠가 끝내 못 키우는 иф 이 lacks 하하하 하하하 근데 앉았을 때 못 피원들orde 결국 못 피워네 하하하 하하하 차이 이 Affordable 億